대구시장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선거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문제가 없었냐 여기에는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됐냐 그거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지만 여러분 일단 프로그램은 조작 프로그램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짜놓으면 두 번째 조작 프로그램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봐주지 않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조작률의 차이가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광역단체장과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선거 모든 부분에 조심스러운 조작 조심스러운 사전투표 조작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공병호 tv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홍준표 광역시장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우선 보시죠 이게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통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0,0 값이 나오거나 오차범위 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0에서 3% 정도 차이 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소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대구광역시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군구와 달성군 8군데 모두가 홍준표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적습니다 민주당의 서재헌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놀랍게도 8개 지역에서 모두 다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높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볼 때 좌우대칭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다 플러스고 한쪽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편하지 않게 주의에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하나 더 보면 이 사람들이 100%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통상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조작을 좀 많이 하는데 이거는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구 광역시 시장에서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달성군은 민주당 후보가 4.6% 달성군은 플러스 4.7% 수성군은 5.1% 북군은 5.3% 남군은 10.2% 서군은 6.8% 동군은 6.6% 중군은 7.5% 우편투표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으면 관내 사전투표도 분명히 조심스럽게 조작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좌우대칭에 꼭 같은 이름 수치에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뭡니까 신출 기묘한 제주를 가졌던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그냥 100% 뭡니까 2022년도 4.15 총선 당시 전라남도 조작이 비교적 덜했던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적은 차이값이 좌우로 반복되는 것이 그게 바로 유권자들이 던진 그대로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 그러니까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만들어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2018년 대구시장 선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대구 광역시 시장까지 민주당이 훔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권영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60.65%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반면에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는 39.35%밖에 못 해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50.40%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가 49.6%입니다 플러스 11% 차이가 나고 마이너스 11%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영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임 대윤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했는데 이것보다 2022년도 지방선거 좀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대구 광역시 시장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달서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17 수선구에는 플러스 14.7 북구에서는 플러스 15.1 남구에서는 플러스 21 서구에서는 19.1 16.5 18.7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가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이 통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이 그대로 관내 사전투표 이게 여러분 대구 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노골적으로 조작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현재한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사례입니다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작은 수치의 차이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훔쳤는데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번에는 또 훔칠 건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훔치고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한번 두고 보자는데 또 훔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2년 후에 총선도 훔치겠죠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또 좌익들이 집권하겠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감사합니다.